어? 오 Viewed 나무 다 있어. 나 안바라구나 너 안바라哄어 여니가 또 내가 브레이큰 이거 왜이래 야 숱터드는데 또? 여왜 peek 닦혔어 지금 사이드 올렸어 여왜 이래 하하하 밖에 있잖아? 여 어디가? 에이 버스 그렇게 달리면 미끄세요 저처럼 어어어어어 벌써 또 미끄러지죠? 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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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안바봤잖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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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가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어 어디가 어? 어? 안돼 안돼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IPC 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몇 펜 쓴 기억 안 나요 자 무료트럭이 아닌 유료트럭 시뮬레이터 2 81편 영상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아 이 불 안 깨졌어 자 이런데 보시죠 바로 눈을 아 눈이래 제설작업하는 트럭이 되어있습니다 지루지죠 앞에 삽이 있습니다 이거 삽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눈이 여기 들어갔다가 굴러서 밖으로 나와서 옆으로 빗겨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 이 안에는 도로 위에 뿌리는 소금이 있겠습니다 염분이라고 하더라 소금 돌인데 염화칼륨? 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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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염화 나트륨 염화 염화 나트륨 제가 맞췄습니다 방안이시는 한국사람들에 불구하고 저보다 한글을 더 몰라요 그렇죠? 아 물론 한글이 아니 영어지만 그래요 자 뒤에 브레이크 정도 나오죠 깜빡이 어? 아 저 후진등이지 후진등 치러주죠 네 그리고 어 바퀴는 제가 3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도로가 좁으니까 마을이라서 네 주유소 앞에 있고요 오비 올드보이 자 앞에 삽을 달고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네 참고로 예 눈길이라 예 매우 미끄럽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잠겼다 아 윈도우 나갔다왔더니 잠겼어 이거 G29 버그가 있어요 네 저거를 체크했다가 풀어야지 예 잠기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상등을 키우고 다니겠습니다 뭐니 경로를 이탈했어 내가 자 오우야 직진입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우 바와알만 아니죠? 네 딱 밟아야죠 그래야지 눈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바와알만 아니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설 그래서 제설 하는 트럭은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눈 맞네 이 아 눈비 섞여구나 이게 자 제설 작업중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비키세요 아시겠죠? 길 안배키면 저한테 어 어 한대 맞습니다 오우 왔다 뭘 밟은거야 어우 좌회전입니다 바와알만 아니지 보이시죠? 네 네 네 네네네네 오우씨 어 미안해요 솔직히 이거 네 유르트럭에는 실제로 눈을 치우는 미션은 없습니다 그런 모드도 없습니다 그냥 흉내를 내는 것 아 흉내를 내는 것일 뿐 네 어? 말이 이상한데? 흉내를 내는 것일 뿐? 예 자 터널입니다 터널 안에는 터널 안에는 눈 쌓였어 네 여기서는 예 어 그러게 왜지? 여러분들은 갓겜을 보고 계십니다 브레이크 안그러면 차 미끄러져요 아까 신나게 놀다가 예 트리플 액셀하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자 리타더 이곳은 미끄러지나? 아따 아따 아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아냐 리타더는 안 미끄러져 아이 너무 빙판길이거나 블랙아이스가 있으면은 예 리타더에서도 뒤에 뒤쪽에 히시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방에 회전교차로입니다 뭐 여기를 회전하려고? 와 여기는 또 눈이 없어 근데 아 여기는 제살 잘되있군요 아 여기는 제살 잘되있군요 출구입니다 근데 왜 저기 흐흐흐 갓겜 혹시 저 회전교차로에 열선이 설치되있나요 뿌악 쏘리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아시겠죠 뭐 Councillor 불을거죠 부를거죠? 네 여러분들 보시죠? 저는 차도를 눈치우는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눈이 안오죠? 뭔소리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차에 미끄러웠어 휠이 안먹네 엥? 망했다 아! 이런 자 이럴때는 앞으로 갔다가 더 두리박아 그 다음에 응 하나 아우 진짜 텔레포트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가즈워 눈에 배링이 없습니다 우우우우 아니 이거는 운전을 못하는거 아니죠? 이거는? 예 그냥 스몰 미스테이크 스몰 미스테이크로 페차하게 생겼네 에이 페차라니 데미지 얼마 안 돼요 잡았어 데미지 4%밖에 안 돼요 어? 4%라고? 꽤 있네 근데 이거 아직 유루트럭은 눈길에 어떤 느낌으로 미끄러진지 아직 감염 안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지? 아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코너 핸들 꽉 돌렸어 어 역시 브레이크는 안잡아야되구나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밀어드릴게요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어? 왜이래 알지 지금 안받고 있어 야 왜이래 아니 여러분들 미끄러졌는데 속도가 더 늘어나 가끔 속도가 유지되거나 좀 줄어야지 여기 내리밀길도 아닌데 근데 세민씨 왜 이리 안입었어 11% 아 어때요? 질어주죠? 안가 간다 엇 뭔 경로를 이탈해 아 브레이크도 안와봤는데 왜 숨이 꺼지네 와 두루 벗어나서 그래 엔진고사 아 바테빠져야 되나 속도 올리다가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될거 같은데 야쓰 어어어어 야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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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사다난한 아! 바리켓이 있어있어시 안돼 어? 어? 뭐이거? 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싣고 가던 차가 넘어져갖고 나무 날라온거야 네 여러분 보이시죠 트릴러와 트랙터가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에서. 드끼시아 이 속도... 어쩌다 태어나 얼풍 프로위벡 너 하면서 저게 너무. 스타러우르 sitt 털리 네 나중에 CSC 소프트웨어에다가 구상권 요청하십쇼 솔직히 구상권이라는 말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한문철님 변호사 아 한문철 변호사님 보고 알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지금 정신이 없어 아저씨 나오세요 이 차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미끄러지는거야? 지금 악셀을 안 밟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있어 농담이고 12단 안올라가죠? 풀악셀 근처에 정비소 없나? 망했다 앞에 그 코너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리터더 브레이크 따닥따닥 끊어서 밟아야지 아 그건 아는데 게임이니까 그냥 막 밟는거에요 그냥 리터더 어 밟아 여러분들 스카니아 안락한 공간 조용한 엔지소리 강력한 힘이 아 힘을 가지고 있는 볼보 틀어 아 볼보 틀어 스카니아 틀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빼야될거 같은데 강력하게 강력하지 스카니아도 아까 미끄러서 아이 그거는 강력한 힘하고 다르죠 그거는 성능이지 접지력은 안좋습니다 접지력도 성능에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힘으로 말하기 때문에 엔지만 설명한거지 성능을 말한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박하니씨 수학만 잘하는 방안이지 리터더가 효과가 크군요 브레이크보단 제발 미끄러지지마라 제발 미끄러지지마라 제발 미끄러지지마라 미끄러질수도 있어요 블랙아이스를 만나면은 어 안돼 엔침보단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노왜 내가 카메라 바꿨어 잠시만요 여기 뭐있는거 같은데 올라올 수 있나 오오 남의 집 out까지 세설해주는거야 찾아가는 서비스 1588에 스노 스노가 뭐지? 아 7번인가? 좌판에서 모르겠다 운전 못하는거 알아요 일부러 못하는척 하는겁니다 게임이니까 그냥 밟는거에요 실제로였으면 이렇게 운전 안하죠 네? 네? 뭐라고? 리타더 여기서 미끄러지면 저는 그냥 바다로 빠집니다 저희 고향으로 가는거죠 태평양 아 여기는 어디지? 태서양? 아 그래 아이슬란드니깐 네 갑자기 네? 북극해 북극해? 네 북극해 아 맞구나 북극해구나 네 버스 하이 자 직진곳입니다 무조건 악셀을 세리봐보세요 자 지금 눈과 비가 섞여가지고 어 안돼 야 야 엔진이 고장 고장나는 순간 안전장치로 리타더가 자동화됩니다 아 물론 제가 지금 걸어놨어요 지금 앞에 그 코너 어 속도 이거 지금 제사라는건지 레이서라는건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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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야야 아 엔진 브레이크도 써 속도 확줄둬 엔진 브레이크요? 에이 에이 그거를 요새 누가 씁니까 내가 아 참고로 이 리타더를 작동하면은 엔진 브레이크 자동으로 돼요 카린TV에서 배웠지롱 음 아 이번에 한국갈때 카린TV 한번더 나오고싶은데 과연 정대표님이 아 내 엔진 고장 어 잘못했어요 어 아 좀 쉬었다 가자 아 피곤해 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설마했던 니가 나를 버렸어 브레이크를 믿었는데 미끄러졌어 설마했던 니가 아 너무 앤던돌인가 워 워 워 워 워 워 예 저희 습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죠 게임이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네 하는거에요 예 실제로 제가 하면은 예 레알마트 님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박완이시보다는 박완이시보다는 잘합니다 난 운전을 안하는데 아니 아니 게임 유로 들어 내가 더 잘해 으응 떠 오케이 음 응 여러분들 눈길에 이 엔진을 일부러 망가뜨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실제로 혹한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예 엔진이 자주 고장나고요 그 쿨렌트가 얼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 뭐야 여기 이건 엔진이 고장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가진거 아니야? 그니까 그런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있네? 어 여기 왜 왔을까 거기다 돌을 새로 만들고 있어 무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쿨렌트가 얼고 엔진이 너무 차가워서 뭐야 방금 차가워서 잘 안되는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저의 큰거님 쩔쩔어어어어 플리스 경찰에 막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로 플리즈 실제로 호캉기에서 이렇게 차를 몰면은 요런식으로 차가 망가지거나 또는 갑자기 엔진 시작이 안되거나 또는 타이어가 마모가 이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거에요 예 여러분들 눈길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제가 실행하는 캠페인이죠 눈길에서는 반드시 속도 어 예를 들어서 60km 제한이다 그러면은 한 40으로 가십쇼 또는 45 아시죠 방하니씨 응 뭐 응이야 이것봐라 너 운전면허증 없지? 응 운전면허증도 없는 예 우리 방하니씨 3년뒤에 딸수있어 3년뒤에? 예 너무 젊죠? 걱정마 나도 너 나있대 운전면허증이 꿈에 꿈이었던다 아이고 근데 희한하네 리타더를 하고 핸들을 돌리면 안 미끄러지고 브레이크를 하면서 돌리면 핸들 미끄러지고 리타더는 위압이잖아 그러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지 뒷바퀴를 잡는거겠지 그래서 안 미끄러지구나 알았어요 자 조금만 더 가면은 정말 빈판끼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치가 추월합니다 문양같이 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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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해서 엔진 고장났어 지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됐다 아 됐다 여러분들 실제로 호캉기에는 이런 현상이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호캉기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트럭커분들 으흐흐흐흫 네 트럭안은 매우 따뜻합니다 따따하태오 뜻입니다 사투리죠? 어 어 엔진고장 어 왜완가 이거 자 긴급차량입니다 비키세요 왜완가 아 천천히 가는거구나 어 엔진고장 아 이거 사이렌 올리면서 가야되 그래야 멋있는데 아 자 갑시다 어우야 비 엄청온다 아 비래 눈 자 요렇게가서 에이 버스 그렇게 달리면 미끌어져요 저처럼 어어어어어어 자 이 AREA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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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where 뭐야 내게이래 어 어디야 갓겜 뭐야 이거 왜이래요? 이거 어디야? 야! 아까 거긴데? 안돼! 갓캡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어 간다? 어 간다? 엔진 망가졌다 엔진 망가졌다 다시 돌아왔어요 걱정마십쇼 저는 무적입니다 자 지금 재설중 재설치가 아니고 재설중영 호 호호혜 너 들이박았니? 아니구나 어 안간다 어? 바퀴 헛돈다 바퀴 들어 이충에다가 최대한 힘을 주는거야 어때요? 과학적이죠? 트럭? 얜 안 미끄러져 뭐야 얘도 안 미끄러져 뭐야 마음 미끄러지나? 갓겜 저거 뭐지? 저거 오른쪽에? 뭐야? 귀신 나오나? 오! 야야! 어? 어? 뭐야? 어떠? 왜이래? 어? 왜이래? 어떠? 갓겜 여러분들 갓겜 블록이 그래서 빠르게 저장해놨어요 항상 저장을 불러올때마다 항상 저장을 불러올때마다 어? 아 됐죠? 오케이 왔습니까? 어 어때요? 정말 쉽죠? 뭐로 오르지? 여기다 됐다 텔레포트 밟아라 나는 차들이 20km로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20km 뭐죠? 예 50으로 밟습니다 어? 이 트럭이? 어? 추월을 아니 트럭이래 이 차가 추월을 해? 너 일로와 아쉐! 지금 제 살짝 무시하는거야 지금? 못 가겠지? 겁나서 못 가겠지? 너 일로와 쫓아간 IPC가 더 못이 없죠? 너는 내 제설자 이거 삽 이거 삽이라고 해야되나? 이걸로 내가 맛을 보지마 에잇 들어버리겠어! 어? 들었다 들었다 응 잘가 하하하하 양아 양아 PC 멜 어? 여기서 미끄러지죠? 자 리터더 우리 갓갓 리터더 안 미끄러지죠? 어때요? 정말 쉽죠? 와이퍼도 안 켜고 가죠? 어? 안 켜어? 미안해요 잘 보여서 아...어떼요.. 여러분들 삽 앞에서는 네...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몰라... 드리브트! 어? 아니 안되네... 오!오!예스!예스! 오이야...아악! 어?벌썩? 어? 일어났어... 안돌아... 가기는 가 봤습니까?이것이 제설차의 힘입니다 모든 눈을 다 뚰습니다 방금 봤던것을 드리브트입니다 오!아잇!차차차차차! 오!안차 봤냐? 홍마빅!어떻게...마을이름이 홍마빅? 오!오! 그냥 도로에서 벗어나면 미끄러워져 내가 어디까지 간대 있지? 아 여기... 아...더가되네... 여 근처에 정비소 없어? 없죠? 망했죠? 눈이 왜이렇게... 하드해? 얼어버렸나? 뭐 여기는... 네 여러분 괜찮아요 저에게는 네... 43%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흙하고 섞여서 미끄러워 보이지 가스스오! 여기 정비소 없죠 확실히? 오케이 없네...에잉... 망겜 네 드디어 차에서 이상한 소리납니다 다아가가가가가 뭐 갈리야 우가 우가 오! 예스! 예스! 오오오오오오오! 어? 짱 미끄러지는데? 180m? 길어지죠? 그래서 비상등을 키는 겁니다. 제가 괜히 비상등을 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등을 키는거에요. 조심해라고. 헤이트로! 갈매기가 울고있죠? 이 추운데? 너희들 집안가니? 호이야! 추월! 당신을 향한 나의 열정은 눈을 치우는 오! 오씨! 오오오오ㅠㅠ 어? 엘로어? 엇뭐야, 엔진켜agues 다 방법이 있죠. 제가 넘어지기 직전에 빠른 저장해놨습니다. 어드. 정말 쉬죠. 자 빨리. 와. 딱 여기서 멈췄어. 어? 뭐야. 핸드 돌리네 소리나. 시동에 걸리기 전인데 벌써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 정비소까지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지. 지리지리지. 왔다. 어.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저. 저. 뭐. 왜. 왜. 왜 되있지? 공원인가? 아 쉬는 곳이구나. 오케이. 맵 안 봤으면 몰랐다. 아니 오르막도 잘 가고 속도를 잘 내는데 왜 브레이크만 잡으면 애가 이상해지는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지. 아니지. 만약에 그 정도로 미끄러우면 이게 악셀을 풀을 밟았을 때 미끄러져야지. 그러니까 미끄러지잖아. 도끼리다. 아니 그니까 내가 풀악셀이 아니고 그냥 살사만 밟았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풀악셀이잖아. 그래서 자주 미끄러졌잖아. 네 목을. 에요. 블레이크. 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수터 드는데? 또? 딱 켰어? 지금 사이드 올렸어 야 왜이래 저 지금 가만히있어요 지금 밖 했잖아 어디가 갓겜 사이드 했잖아 뭐이래? 아 참 어이겁네 사이드 올렸대로 밖이랑 불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또 세이브 털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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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너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아따 승리 진짜 까다롭구만 어어어 음에 프락세 밖에 겁나구만 트럭이 저거 못쓰는데 트럭이 승룡차한테 기주공되겠습니까? 엑셉 풀악셀 바로 미끄러지죠? 오우 털컹 털컹 아우 진짜 아 누가 더울러 있다고 만들어놨어 하습지 여기는 아이슬랜 아이슬랜인데 바람이 안된다고 그러더라 지금 제 설차가 열심히 눈을 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드리프트도 하고요 흐흫 님 기차가 눈치고 봤어요? 체인.. 체인도 안달랐습니까 체인이요? 체인이 뭐죠? 먹는거에요? 네 어 여기 쉬는 곳이 있다 쉬어야지 졸음쉼터 브레이크 안되죠? 오! 예스! 근데 여기서는 졸음쉼터가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되게 안좋을거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 오른쪽 왼쪽에 바다 보면서 쉬는거지 떡바로 주차해놓고 그렇지 자 그리고 예 한숨 자겠습니다 오오오 색다른느낌 여전히 엔진이 고장나있구요 색다롭지 않네요 시동은 안걸리죠 엔진이 얼었어 어? 어? 똥 됐다 아 진짜 완전 리얼인데 엔진이 얼어가지고 처음에 시동이 안걸려 와 제 설차로 역주행하려하는거 봐 에이 여러분들 저는 마음 인심을 써가지고 반대쪽 차선도 치워주는거에요 와 거 반대쪽 차선 안치워 나 치우면 오른쪽 차선으로 오잖아 아니지 삽이 아 삽이 지금 아 삽이 바깥쪽 기워져있구나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노린거에요 치워준다는 핑계로 다른 차선에 다 옮기고 있죠 어 경찰 폴리스 도대체 경찰은 무슨 테를 쓰길래 저렇게 자신있게 가도 안 믿어지는거야 엄청 EH Nepal ternut 마리역이 지나가면서 똥을 쌌나 엉 로 등장 오 downwards welww PipOn 야 이런 허접한 카드레일이 이런 무거운 트럭을 막았습니다 брm 갈겜 적 Então regrett Rebel 했나 계 PlayStation 안내를 시작하지 말고 fe 18ve 시동을 걸어주êyo 야 리얼하게 엔진이 얼었네 어? 삼총을 들어 어? 어? 이사소리는 엔진에서 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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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 가만히 있어 나 지금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여기서 나간다 못 나간다 됐어 어? 이걸 편해? 어어어어어어어 야 왜이래? 왜 차가 어? 어 됐다 됐다 이거 계속 바퀴 양옆으로 흔들어줘 흔들어 주세요 어 뭐야 아 이거 삽 아 진짜 어 된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예스 제발 바퀴야 구동축이야 땅에 닿아라 안돼 앞으로 앞으로 표시판 따위야? 어 됐다 아 복귀 구동축만 여기에 부드러운 아 이게 뭐냐 좀 덜 미끄러운 땅에 닿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저래 잘 간다 여러분 봤습니까? 저의 이 능력 66% 데미지 입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길에 그것도 산길을 네 봤습니까? 눈길에 이렇게 정신나가 정신나가는 속도로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 30으로 갈긴데 30 아니면 20으로 운 좋으면 40 이제 포장도로다 하아 이게 포장이 잘 되어있죠 그래서 선물할때도 포장을 잘 해야됩니다 아시겠죠? 헛소리죠? 헛! 리타하드 리타하드 약 500m 앞 좌회선입니다 미쳐뭐야 왜 저기있어 거의 10인가보지 아니야 에헴? 예? 자 반대쪽 차선도 예 체설 작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차선에 다 치우고 있죠 예 오오오오 안돼 오오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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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천번대 왜이리 딴따리.. 아 대박 제가 시도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됐다! 오!대요! 정말 쉽죠 제가 쥐 29 휠을 한번 때리니깐 켜지네요 사회자 생각해보니깐 비상탈 안키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말시일수 몇 땅까지 올라가 기역 11땅까지 갈걸? 어 이상한 소리나 9단이 최대 9단까지 올리니까 이상한 소리나 악셀을 떼고 미끄지니깐 악셀을 주고 심심하니깐 속도를 내고 심심하니깐 자 리터더 자동으로 속도 감소 자연스럽게 악셀을 한 40%만 30% 풀악셀 자 리터더 아 너무 느려 와 이러면 지차 입장에서 겁나 빡치겠다 아니 그럼 어떻게 눈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죠 물론 나는 지금 세 번 죽었지만 앞차 계속 속도 줄였다 키웠다 경찰인데? 아이피스차가 경찰 일로 오세요 어 약간 미끄러워 어 시동 안 돼 경찰 나를 버리지 마시오 안 했다 아 경찰차가 아무리 써도 아이피스차 못 끌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도 있죠 경결차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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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흐흐흐 여러분들 제 설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삽 있잖아요 이 삽 요거로 경찰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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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쯤때문에 경찰이 경완대 키고 날 잡을건데 턱 됐죠? 예 제사를 했습니다 앞에 빨간불 여기 신호가 있어 앞에 공사중이잖아 에헴? 여기 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호있는거지 어 차가 없네? 저거 안와 왜 저기는 안오지 저거다 빨간불인거야 저거다 빨간불이야? 오는시간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 사원한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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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왜 남자야 얘네들 지금 하는거야? 일을? 이걸 어떻게 치워야하나 답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거 밖으로 내 보내고 이 차 그냥 눈 속에 판묻고 촛불 계속 빨간불인데 반대쪽은 뭐야 오 신호 꺼졌죠 빨간불인데? 이거 가는 시간 계산하여 둘다 빨간불일 때 있어 핫 엔진 렉 걸렸어 출발하고 싶어도 출발을 못하죠 흐흐흐흐흐흐흫 시동이 안걸려 자 스카냐 할수 있다 이거 완주하면은 완전 스카냐 홍보 영상 왕했다. 어어 신호도 확인 안하고 출발하자 음 필요없어요 소리난다 네 정우진 대표님 말씀하시는 V8의 그 카랑카랑한 소리 약간 나왔죠? 카락카락카락 소리 저는 그냥 날아오로 떨어졌습니다 바랄라로 절벽에서 떨어지고 바다로 떨어지고 털컹 헬로 경적 눌러주고 고지가 앞에 보입니다 고지하면 여러가지가 있죠 핵고지도 있고 자연스럽게 오르막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합니다 나는 최대한 브레이크를 다 잡았어 그런데도 미끄러지는거면 게임 문제입니다 제 문제 아니에요 제 발가락 문제 아닙니다 아이패스 발문제죠 제 발이요? 내 발이 어때서? 못생겼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발하고 족발하고 바꾸게 내가 모래 모래네 일틀니? 다 왔다 어 이제 여기서 한번 미끄러져줘야지 뒤에 물어 하나 둘 어 어 어 응 음 어 으아 어허 그래 나 엔진 고장났어 이거 이거 속도 살려서 정비소까지 가자 오케이 콜 정비소가 어디지?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야 저만가 저만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워 제 설차 참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거는 엔진이 지금 휴동 권력하고있거든 근데 앞으로 간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있을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컴퓨터가 켰다 꺼졌다 어째다 어째다 오직 살길은 정비소다 일단 속력을 최대한 내요 혹시라도 엔진이 꺼지면 예 남은 속도로도 가게 그리고 어 오오오오 o 오오오오오오 어... 역시 카캠 역시 카캠 브레이크 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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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안돼 됐다 아 알았어 서비스 얼마야 어? 와이씨 이거를 1이 얼마지? 몰라 한 보자 몰라 빨리 계산해 유로 뭐야 유로가 왜 이리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1억 8,470 1억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지금 4억이 4억 넘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 전재산의 4분의 1을 내네 됐다 자 이 기념은 뭐니죠 빠른 세이브를 해놓고요 가즈 거의 2억이야 반올림하면 기념으로 오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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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은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 차가 지 앞으로 가요 차갑니다 어 안가네 멈췄는데 어? 응? 뭐야 뭐 또? 아니 공중에 있을 때는 가고 구동측이 바닥에 닿으면 안가고 뭐야 이거 뒤에가 언덕이라서 미끄러진 거잖아 갓겜 이 물건 갓겜 뒤가 언덕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예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뭐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미없을 거예요 아직 아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방한의 씨 그래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넘으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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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아 야 예스아 어 폴리스 헬로 폴리스 하하하하하하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